안녕하세요.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4년 8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암센터 2층 박동윤 전지민 홀에서 병원의 현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과 충남대학교 병원 조강희 병원장, 윤석화 진료부원장, 이석구 공공보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3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제3차 마취 적정성평가, 제10차 급성기내 돌중 적정성평가에서 각 분야 1등급을 받으며 충남대학교 병원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병무청과 행정동 3층 덕견실에서 병역판정검사 자료 개방 확대를 통한 의료연구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활의학과 조강희 교수, 문창원 교수 연구팀의 공동연구 논문이 관련 분야 국제점영학술지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재활의학과 최자영 교수, 양신승 교수 연구팀의 연구 논문이 미국의 사회에서 발행하는 국제의학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221병동 홍나은 간호사가 최근 심정지 상태에 빠져 큰 위기를 겪었던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버스 운전기사님의 감사 편지 덕분인데요. 다같이 확인해볼까요? 지금까지 2024년 8월 첫째 주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